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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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지금? 이 appel이에요 아 게? 너 함께? 좀 약간 면치러보는 mayora mayora 누 designed oyorar reverse Ausw! 데 오오 오 아니야 아니야 이거! 군대 가면 어떡하지? 오빠도 군대 가면 아저씨 돼서 돌아오겠지?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 놀아주고 내가 혼자 다 놀아줘야 되고 군대 얘기하고, 군대 축구 얘기하고 나 축구에 관심도 없는데, 계속 축구 얘기만 하고 걸그룹 누가 어땠다니 나도 이제 덜 좋아하겠지? 근데 내가 계속 오빠 놀아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오빠 친구도 없고 복학생들 내 친구들을 다 싫어한 놈 말이야 말투도 이상하다고 근데 내 부모님은 정말 싫어하는데 오빠가 갈 수 있겠습니까? 다른 팀이 진짜 모르겠는데 다른 팀이 진짜 모르겠는데 우리 팀이 진짜 모르겠는데 네? 방금 가도 된다 바퀴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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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???? 쨔!! 고마워요. 케이크야 님 뺄 부분을 척하시기 좀 더 통해 뼈에 ore 부분을 펴고 뼈에 위하여 뼈에 위하여 뼈에 위하여 오케이 두개 여러read it? 응 엑 3 2 1 잘한다 아주 잘한다 네 이름은? 제 이름은 차일리 하키 산아 산아 너 방귀 꼈지? 코 아니에요 산아 산아 너 방귀 꼈지? 완성 잘 맞춘다 그 게임 못 찍어놓고 시작 한번 해봐 시작 못 맞춰야 돼 야 빨리 빨리 뭔지 맞춰 아 이게 뭐야 이제 알겠지 4회전 4회전 가자 에라 모르겠다 진짜 당신 같이라면 아 아 누나는 민낯도 예뻐 그러면 누나는 민낯도 예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마 잡으면 일 때 손 잡혀서 가는 자 액션 아 누나 아 왜 왜 왜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멋있어서 그랬지 아 완전 쇠물인데 누나 누나도 예뻐 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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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gentlemen 하 그나나 어두 우유 이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엉허가긴 했어 와.. 의무 괴롭히긴 해 할 수 있어 준비 시작! 버티나요? 1분 인사로 1분 버틸 수 있어 빅매치에요 준비 시작! 지금 얼굴 진짜 멋있어 앞으로 보면 안 돼요 앞으로 안 돼요 이 자리 그 자리 다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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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칩니다 와 이거 빅맥 씨였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운우로 말할 것 같으면 체스 천재지 운우는 컵을 내려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일어에 아주 능통하다네 책은 내려놨으면 좋겠네 뭐라는 건가 운우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네 하하하하 세상에 일본어 원소라니 하하하하 역시 자오는 요원 하하하하 일본어를 보면서 체스라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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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고맙소 하하하하